지금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복이 좋으십니까? 왜 말순이 없으십니까? 그렇다 아주 작은 기옥에도 영혼을 팔아넘기는 저 인간들 여전히 복이 좋으시다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또 인간들은 자신이 복만을 위에 손하면 언제든지 영혼까지 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하우스트 세상 문점에는 관심도 없이 어떻게 자신의 형부에만 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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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그 일은 아닙니까? 요즘 삽니까 아주 악말로 그들은 다를 뻔하는 말씀이십니까? 그 말씀은 질문 주실 수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그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어떤 절정을 내렸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어차피 시안부 인생이라 얼마 살려도 못할 목숨 관심 없습니다 오직 그의 영혼만이 담아놓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다음 펚어있엘 여러분 musik 뭐든 역시 빙니 World 음악 높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